1, 2, 3 먼저 저희 열 손가락이라는 단어가 되게 포인트인데 그거에 걸맞게 양손을 쫙 펼쳐주세요 펼쳐주세요 아더겐을 쏘듯이 저희의 에너지를 듬뿍 받으시면 됩니다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3, 4 양손가락 이제 봉숭아에 물든 예쁜 손을 자랑하는 그런 춤인데 그 손 모양이 꼭 재미있게 닭발 모양 같다고 해서 저희가 만든 춤입니다 노래 불러주세요 네 3, 4 노래 아무도 안해도 다시 한번 3, 2, 3, 4 너에게 물들어 양손가락 세 번째는 쥐불놀이댄스입니다 쥐불놀이댄스요? 쥐불놀이 다들 아시죠? 쥐불놀이를 꼭 하는 것처럼 팔을 세차게 흔들어주는 춤이 포인트예요 쥐불놀이댄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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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너리 높이는 MożM을 사용하셔야, 쥐불놀이댄스요? 킵니다. 그게 어떻게 된 건가요? 이거 가면 해줘.